이렇게 가시는 거예요. 가볼게요. 시작! 잘 돼 잘 돼 잘 돼 새 안 돼 안 돼 저 한 장을 따라 하세요? 안 돼 안 돼 뭐라고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새 곱하기 2는 뭘까요? 2번 하시는 거예요? 이번엔 제가 넘어갈게요. 우선 잘 되는 사람 오세요. 잘 되는 저 한 장을 따라 하세요.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생각을 잘 돼 잘 돼 잘 돼 새 안 돼 안 돼 안 돼 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안 되는 생각을 잘 돼 잘 돼 잘 돼 새 잘 돼 잘 돼 잘 돼 새 안 돼 안 돼 안 돼 새 안 돼 안 돼 안 돼 새 잘 돼 잘 돼 잘 돼 새 잘 돼 잘 돼 잘 돼 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 여기가 되세요 자 가볼게요 우리 친구들 같이 가볼게요 잘 될 거에요 조배 잘 될 거에요 조배 시작 잘 돼 잘 돼 잘 돼 세 안 돼 안 돼 안 돼 세 잘 돼 잘 돼 잘 돼 세 안 돼 안 돼 안 돼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생각을 잘 돼 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 잘 돼 잘 돼 잘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생각을 잘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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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안돼 안돼 안될 새 잘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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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안돼 안돼 안될 새 자, 곱하기 2는 뭐라고요 여러분? 2번 처음에는 잘되는 사람은 뭐가요? 잘되는 이유가 잘되는 사람은 잘되는 생각을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이유가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생각을 음유를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잘될 네 잘될 약간 민요같잖아요? 요거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잘될거야 준비 시작 잘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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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안돼 안돼 안될 새 잘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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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안돼 안될 안될 새 잘될는 사람은 잘될는 이유가 잘될 잘될 잘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잘 돼 잘 돼 잘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